자 일단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3번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답률이요. 무려 62.5%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오답률 베스트 3등이었어. 3등. 풀어볼게요. 자료 수집 방법 A에서 C의 일반적인 특징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서 지금 학교 선생님 그 여선생님의 말풍선이 있잖아. 그 말풍선을 이게 바로 교사의 평가야. 자 문제들 풀다 보면 교사의 평가가 매우 중요해요. 이게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그런데 교사의 평가에 보면 갑은 A와 B를. 자 갑은 A하고 B라는 자료 수집 방법을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뢰의 경우는 B와 C라는 자료 수집 방법을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박사에. 자 갑은 두 번째 줄 보세요. 참여관찰 일제를 작성했다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아 갑은 지금 참여관찰법? 자 참여관찰법 사용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이후 쭉 보니까 마지막 줄에 설문조사했대. 그러니까 질문지법. A하고 B가 뭐 이놈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확정은 아직 안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은. 을은 뭐라고 했냐. 잘 봐봐. 학생들의 교우관계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이 발행한 심층 면접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그러면 여기 을이라는 연구자가 면접법을 시행한 거예요? 아니죠. 면접법을 시행한 건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이었던 거야. 그 연구기관이 한 걸 참고한 거 아니야. 따라서 자 을은 일단 문헌연구법을 사용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하도록 했다라는 것은 질문지법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B가 공통이잖아. 그럼 공통인 거. B가 질문지법이어야 되죠. 그러면 A는 뭐야? A는 참여관찰법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C는 뭐야? 문헌연구법. 그런데 정말로 많은 수험생들께서요. 정말로 많은 수험생들께서요. 이 C를 문헌연구법이 아니라 면접법이라고 생각하고 정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3번으로 답을 가게 돼.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게 표 문제고 이게 어려운 문제야. 수능 끝나고 나서 이 문제 다시 풀어보면 실제로 시험장에 다녀왔던 수험생들 정말 허탈해서 미쳐버립니다. 이 문제 보면. 왜? 이걸 왜 틀렸을까? 그런데 무려 오답률이 60%가 넘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요. 정확하게 읽고 판단해야 돼요. 빨리 읽으려다가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낚인다는 거예요. 수능은 그 짓을 정말 잘합니다. 꼼꼼하게 정확하게 문제 읽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정답 찾아볼게요. 1번 볼게요.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 이게 실험법이나 또는 질문지법과 같은 양적인 연구 방법이죠. 그죠? 양적인 연구에서 A는 B와 달리 주로 사용? A가 참여관찰법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B가 그래야 되죠. 거기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 이게 양적인 연구죠. 양적인 연구법에서는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을 사용하잖아요. 2번. B는 C와 달리. 그러니까 질문지법은 문헌연구법과 달리 연구 대상자와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그렇죠. 질문지법은 질문지, 글자라는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글자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헌연구법은요. 연구 대상자로부터 얻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미, 이미 아까 거기 나와 있는 어떤 연구기관이 면접을 했잖아. 그러면 그 연구기관과 그 대상자 사이에서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있었겠지만 내가 의리라는 연구자가 그걸 참고하고 있어. 문헌연구법. 그럴 때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이건 있어? 없어요? 언어적 상호작용이 이건 없는 거죠. 그렇죠? 필수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던 겁니다. 3번.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 형성을 중시하는 게 이제 주로 면접법이 있죠. 그래서 C를 면접법으로 봤던 친구들이 3번을 답으로 골라버린 거야. 안타깝죠. 4번.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유리한 건 주로 질문지법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질적 자료 수집에 주로 활용되는 건 여기서 차별관찰법. 이게 질적 자료 수집에 주로 활용이 되는 거죠. C는 그랬는데 여기 문헌연구법의 경우는요. 자, 이게 문헌 자체가 양적 문헌일 수도 있고 질적 문헌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문제의 사례에 나온 면접을 통한 자료였잖아. 연구 기관이 면접을 했잖아. 그럼 이건 질적 자료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질적 연구에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자료 이런 거. 뭐 한국은행이 발간한 물가지수, 물가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연구했다. 그러면 그건 양적 문헌을 활용하는 거니까 양적 연구에도 활용된다. 즉,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에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많이들 틀렸다. 그 이유는 문제 푸는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태도. 자, 빠르게만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빠르게만 풀려고 하지 마세요.